지금 8월 1일 새벽 1시 저희는 지금 기동스 하우스에 와있습니다 큰 맘 먹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첫날인데 비즈니스적인 술자리가 있다고 해서 술을 조금만 먹고 오라고 제가 당부를 했는데 지금 만취가 돼서 지금 기동이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끼 짐도 안쌌고요 지금 아 맞다 짐을 안쌌네 취해가지고 어떻게 써지 와서 잠들면 3시에 싸대기 때려서 깨워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 저 병신 팁이 왔네 아니 야 베트남 가는데 술 그만큼 먹으면 어떡해 뭐하게 깜짝이 옷을 입어 야 우리 셋이 나가야 돼 꺼져 어? 기둥이 짐 싸야죠 짐 싸야지 짐 싸줘 불 꺼져 짐 싸야죠 이렇게.. 이렇게.. 아 무서워.. 무서워.. 아아.. 오빠.. 오빠 미안해.. 빨리 이리 와.. 빨리 저기 집사.. 오빠.. 아 안 되겠다.. 나 찍게.. 야.. 오빠 미안해.. 그대기야 널 찍고 좀 해줄래? 오빠 미안해.. 아! 아 뜨거워.. 아 뜨거워.. 아 뜨거워.. 아 뜨거워.. 아! 오빠.. 아아아아.. 오빠.. 오빠 오빠 미안해.. 오집어 빨리.. 오집어 빨리.. 야 오집어.. 오집어 빨리.. 오집어 빨리.. 오집어 빨리.. 오집어 빨리.. 오빠 왜 이렇게.. 무서워.. 오빠.. 야.. 오빠.. 진짜 일어갈건데? 오빠 이거 수영복인데? 나도 피우고 있다.. 나도 피우고 있다.. 잠깐만.. 오빠.. 오빠 잠깐만.. 아빠 왜.. 미미이가 뭐야.. 오빠 왜 미미.. 오빠.. 잠깐만.. 오빠.. 오빠.. 아 오빠.. 오줌 나와.. 오빠 나 오줌 새.. 오줌 새.. 오빠.. 안타까워.. 오빠.. 오빠 안타까워.. 오빠.. 이렇게.. 빠빠.. 오빠.. 나를.. 나를.. 오빠.. 오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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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공안 봤을 때 이러면 진짜 맞는다.. 공안한테.. 응.. 고고고.. 야 나 이거.. 아 씨.. 진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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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ACTUALLY.. 진짜.. 진짜.. 자.. 아.. 너무 아파.. 아.. 좀 닥쳐.. 지금은 빼떼남으로 떠나는 공항 임천국제공항입니다 지금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요 지금 거의 잠 못 자서 그 친구는 지금 안녕 정신이 반쯤 나가있고요 아직 호찌민인가 우리 호찌민? 우리 호찌민? 호찌민! 우리 그거 등록해야 되는데? 패스? 내 에어컨 어디 있어? 나한테 있어 아 내 지갑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아 정신 좀 차려 아까 택시에서 줬잖아 알았어 한 대 맞아 새끼야 아 나 근데 너무 아파 네가 너무 줬잖아 나한테 그래 나 진짜 너무 아파 알았어 봐줄게 아 저 배고 싶다 우리 아 페머스 유튜버 우리 아 원밀리언 서브스크레이버 you know? 아임 이렇게 보긴 병식같애도 we are 원밀리언 유튜버 you know? you know? you know? 기다려야돼요 추석하는거야 이거 침부친은 you know? you know? 내 여권 you know? you know? 확인해보자 혹시 이거 없으면 배참사니까 나와봐 you know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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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가 너무 아파 나 닭까진거 같아 멀쩡하잖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나 진짜 ㅋㅋㅋㅋ 여기 사람 많아 몇 분이세요? 3명이요 1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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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돼? 심사하자 일단 임그레이션 임그레이션 가서 하는거고 이 병신새끼야 하하하하 저 언니 이리쁘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직 베트남 아니야 야 베트남 가서 나 베트남 여자 다 꼬신다? 응 꼬셔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자기야 나 몰라 봐봐 저기 백사게이트 저기 위에 있잖아 나 핑크색 옷 입은거 창피해졌어 자기 나 근데 옷 못 갈아입어 이제부터? 야 내 지갑 어딨어? 쟤한테 있다고 저거 몇 번 말해 야 우리 몇 번 게이트인데? 백 백사번 어? 백사번 백사번이요? 잠깐만 일로 가야되는데 죄송 백사번 아니 쪽사번 그쪽은 사라졌어? 여기 있어가 접수대 접수한체로 저기 앉아있는데? 저기 앉아있는데? 뭐해? 인천공항에 방문하시길 환영합니다 뭐하세요? 진짜 지금 이거야 너 가운틱 스타 밤하늘의 별 루이비똥 루이비똥 바운틱 스타 이렇게 넘어 다음번 너무 아파 우리 어디 가는거야 지금? 호치미야 호치미야 어디야? 저 이제 다섯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비엔남으로 날아갑니다 호치민으로 우리 호치민에서 봐요 안녕 제가 또 좀 자고 컨디션 행복해서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저기 밖에 저 형들이 인사해주거든? 거기 인사해주는 줄 알아? 내가 잘 정비했으니 안전 걱정말고 잘 갔다와라 이런 의미야 진짜로 진짜야? 호치민은 스파요 안녕 호치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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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치 호치민 아직 한시간 반 남았고요 옆에 있는 이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물을 달라고 해줘 자기야 물을 좀 줘봐 물을 좀 줘봐 물이 없지? 물이 없지? 물이랑 도착시간 길도 자버린거 같아 물이 없지 빨리 나 잔적할거에요 잔적할거야 눈 눈 우리 도착할 때가? 10시 20분 10시 20분 지금 9분 1시간 20분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물 안먹어봤다 이렇게 안없고 자버린거 같아 됐어? 2시간 20분 우리 호찜인거 아닌거야? 네 뭐야 이게? 택시줄이야? 모르겠어요 사람이 진짜 많아 설마 우리 온다고 해외팬들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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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땡큐 오케이 어디 가세요? 아 모르겠어요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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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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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티켓 왓 티켓? 티켓 각각에서 20만 정도는 안 돼? 왠 티켓? 왓 티켓? 왓 티켓? 왓 티켓? 아 뭐 토이데이트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노노! 갑자기 티켓이 왜 나와 또?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 말해봐 나 몰라 뭐 티켓? 왓 티켓? 동 동 20만동 달래 오케이 오케이 그건 이넛은? 오케이 오케이 아니 초록불이잖아요 아저씨들 우와 그냥 아 나 존나 무서워 이거 얼마? 5천원? 3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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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